네, 좋습니다. 행당과 더블 쿠션, 더블 쿠션이네요. 네, 들어갑니다. 단숨에 석 점을 올립니다. 오랜만에 카츠토쿠스타스 선수 경기 중계를 하는데, 역시 컴퓨터 같은 그런 득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사실 카츠토쿠스타스 선수 하면 정교함에 정말 극치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. 사실 아주 강한 머스트로크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실수가 많아요. 그렇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차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이죠. 네, 이번 공격도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지금 득점들이 이목적구 거의 정면 쪽으로 가고 있어요. 네. 이번에도 완벽하게 득점을 하는 모습. 상당히 집중이 잘 돼 있습니다. 첫 번째 이닝부터 하이런을 보여줍니다. 점수는 5대1. 지금 뒤돌리기도 쉬워 보이는 배치이긴 하지만,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만 잘못 맞으면 목적구 간의 키스가 있어요. 네. 네.